박성배가 살인교사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! 형사의 직감 같은 건데요. 시발 잘못한 건가? 계속 이렇게 지옥에서 살 거야? 전국에서 도사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저 박성배가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! 니가 할래? 니둘 형제 같은 사이라며? 박성배가 시켰죠. 생명의 원인이라는 거 그거 아시죠? 사형아. 그 검찰 수장한 새끼 만나게 만났지? 어떻게 개새끼가 주인을 물어!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많이 샀다 우리 시장님. 가시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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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아. 후회하지 말자. 우리 같이 그냥 당장 여기서 벗어나자. 형짱이야. 진짜 쏠 수 있었냐? 그럼.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무리 발버둥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무리 발버둥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무리 발버둥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.